1. 2. 3. 5. 5. 가장 무서운 감정이 극대화되는 새벽 3시. 귀신이 많이 출몰한다는 새벽 3시. 가장 음의 기운이 강해서 사람이 막 없어지기도 한다는 새벽 3시. 음의 기숨아! 그 새벽 3시에 저희가 이 건물 통째로 또 한 번 숨바꼭질을 해볼 건데요. 이번에는 하나의 룰이 더 추가되었습니다. 뭐죠? 그게 미션입니다. 자, 저 이번에는 미션을 추가할 거고요. 숨바꼭질을 하는 동안에 술래를 제외한 남은 사람들은 미션을 하나씩 수행하게 될 겁니다. 하지만 얼마나 또 복싹한 미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가 없죠! 도움보기 자,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누가 술래를 할지 제일 재밌는 거 근데 술래가 더 무섭지 않았어? 그때 했을 때 그럼 이번에도 술래가 무섭겠지 나 술래 하고 싶어! 그럼 이번에 처음 술래는 태윤이가 술래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태훈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공퍼미션을 뽑도록 하겠습니다. 우스의 새벽 3시 숨바꿈치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술래는 태훈. 태훈 여기 이쪽으로. 몇 셀 거야? 100. 100 센다. 자, 여기 보면은 여기에 미션이 있는 거야. 갈 때 하나씩 뽑아서 도망가면 돼. 하나. 하나. 둘. 엘리베이터에서 얼굴 흔들린 세탁 5장 찍기. 야, 이거 미션 왜 이래? 왜? 아니, 미션이 있어. 그니까. 진짜. 왜, 왜, 왜. 나도 미션 까먹어야겠다. 섬집하기 노래 부르면서 교실 10바퀴 돌기. 지금 미션 해도 되는 거잖아. 어. 네. 어. 필수 있는 거를. 먹어볼게요. 제가 네 개? 하나 있어요. 네 개 사십니다. 얼굴을 어떻게 하면 돼요? 이렇게? 진짜. 다 한 거 같은데. 어떡해. 나. 아니야, 이 말이야. 일단 이렇게 조용히 조용히. 엘리베이터 타고 있어. 아, 화장실 있어. 여기 있다. 화장실 있어. 여기 있어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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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빨간 페이스. 헉. 저거. 어, 깜짝아. 콘リы. 우와, 깜짝아. 무슨 피 друг인데. 어, 깜짝 줘. 여기 있이랑 다 있었어. 근데 불이 꺼져야 되는데 왜 안 꺼져요? 꺼졌다, 꺼졌다, 꺼졌다 됐어, 한 번 됐어, 한 거야 무섭네 시리한테 무섭네요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? 시리야 시리야? 무섭네요, 나만 이게 안돼 무서운 얘기를 들으면 어때? 3 2 1 찾는다 와, 침, 침 삼켜지네 야, 누구야? 야, 어이 1 2 2 2 2 2 헬로우 여기 누구 있습니까? 저번에 여기 숨었었는데, 여기 아, 여기 없네 4층에 사람이 없어 다 어디 갔어? 2 2 2 3 2 2 안녕하세요 3 2 2 2 3 2 3 에르베이타 어머,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뭐하고 있어? 에르베이타에서 본 거야? 뭐하고 있는 거야? 미션을 다 해가지고 나오려고 했는데 나 왜 타이밍을 못 잡고 있어? 에르베이타 베이타 에르베이타 어머니 겹쳐 아, 미션했는데 거린 거야 와, 미션했는데 거린 거야 아니,내가 먼저 잡힌다 소리다, 누구 잡혔나 보다 그러면 지금 나가서 좀 불러야겠다 엄마가 섬 그늘에 꿀 따러 가면 집을 보았다가 헬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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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? 무슨 소리야? 헬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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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완전 숨기 좋은데인데 헬롱 헬롱 여기도 없네, 근데? 네? 나머지 뭐 치기란 말이야? 어? 이거 옮긴 파헤치 흔적이잖아, 이거, 이거. 어? 아, 여기 뜯도록 이런 거 안 숨었어. 여기? 어, 뭐야? 뭐야? 아, 뭐야? 난 살 거야. 난 살 거야. 아, 뭐야? 아, 그 자리에서 그냥 도망치네? 아니, 무슨... 인기척도 없이 와. 누가 태어날 것 같아. 무서워. 어디 어디 숨었나? 꼭꼭 숨어라. 꼭꼭 숨어라. 꼭꼭 숨어라. 꼭꼭 숨어라. 꼭꼭 숨어라. 이거 완전, 완전 어색한데? 이거 완전, 완전 어색한데? 별로 안 어색한 거 같기도 하고. 아, 혹시 이 위에 있나? 아, 이 위에 한 번 봐야겠다. 아, 여긴 없네. 아, 더워. 아, 더워. 아, 더워. 아, 더워. 아, 고탱이랑 성이 남았다. 미션을 보니까 노래를 열 번 부르는 게 아니라 교실을 열 바퀴 도는 거였어요. 얼른 가서 나머지 바퀴 돌아버려야겠어. 엄마가 성근을 해. 국물 타러 가면. 어머! 으악! 사이! 아, 그래. 아, 잠깐만. 시간 안 됐어? 시간 안 됐어? 시간 안 됐어? 시간 안 됐어. 지금 거의 다 된 거 같은데? 아, 이거 화장실에도 숨을 수 있었구나, 생각해보니까. 화장실. 화장실. 아, 일로 와. 일로 와. 일로 와. 일로 와. 일로 와. 일로 와. 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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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탱 미션 했네. 헐. 고탱 미션 했네. 고탱 미션 했네. 어? 서류를 못했어? 서류를 못했어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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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션을 하고 내려갔나봐 됐겠다 어? 지혈렸네 물이 닦은데 물이 꺼졌어 고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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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 9 고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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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지? 여기 있지? 땡 어디갔어? 위에 있나봐 어? 내가 5층에서 왜 못 찾았지? 어? 뭐야 왜? 소리들려 무슨 미쳤어 미쳤어 아 여기 있었구나 저기서 와서 당연히 생각도 안 했는데 계속 여기 있었어? 어 그럼 내가 아까 여기 왔을 때도 있었어? 어 아이씨 더 더 더 할 것 같지? 그러니까 물이 꺼져 있어서 난 당연히 여기는 없을 줄 알았는데 미션 보고 와 2라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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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라운드는 약간 머리를 이렇게 3발로 이번에 제가 귀신이 되어 인간들 5명을 다 잡아버리겠습니다 혜리 눈에 먼지 들어갔나 보다 아 눈 아파 자 이번에도 그러면 미션 뽑겠습니다 아 미션이 뭐야 미션이 완전 미션 너무 무서워 아니 미션이 안 돼 시리한테 무섭네요 듣는데 시리가 엄청 걱정해 그럼 시작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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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거꾸로 숨어 발자국 걷기 아이씨 난 왜 자꾸 이런 거야 야 어 뭐야 야씨 야 이게 이런게 어렸어 숨을 내 사자 안 했지 마자 빼앗아 저는 숨고 싶은 데가 있었어요 상담을 고정하는 판이거든요 저 왜 이런 데 숨어있으면 모르지 않을까? 너 교실에 숨을까? 나야 나 나 내가 여기다가 화살표 그려야지 5,4,3 2,1 찾는다 찾는다 어디 숨었나 이 회의실에 숨었나? 없구만 여기 기둥비에 숨었나? 없네 하지만 내가 할 줄 알았지 여기 있지 없네 빨리 찾는다 어디 있나 그 밑에도 찾아봤고 그 밑에도 찾아봤고 기둥뒤도 찾아봐야지 기둥뒤도 찾아봐야지 기둥뒤도 찾아봐야지 여긴다 여긴다 누가 깜짝이야 깜짝이야 너무 놀랬다 나 아무것도 안했단 말이야 내가 아무것도 없겠대요 왜 이렇게 꼼꼼히 찾아봐 짜증나 여기 달러갑니다 미쳤나봐 다시 나오지 다시 나오지 다시 나오지 다시 나오지 어디 숨지 밑에 있나봐 밑에 저도 미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어죨멍 놀음 우악 entar 너 뭐하고 있어 여기 내 얼굴 your 5층에也 있나 봐 조용히 해 갑시다 조용히 조용히 어이 물로 가라 어이 물로 가라 물로 가라 아껴 날 부른거 아니야 와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기 뒤에 숨었죠 여기 없네요 여기 뒤에 숨었죠 다 보여 여기 옷 속에서 뭔가 다 보여 응 다 보여 여기 옷 속에 숨은거 다 보여 응 다 보여 끝에 숨은거 다 보여 끝에 숨은거 다 보여 끝에 숨은거 다 보여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무서워 나 살았다 도대체 무슨 일을 봐가지고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후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그냥 로션 바르다 만 사람 같은데요 그냥 로션 바르다 만 사람 같은데요 저 사람 뭐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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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오 사람들이 막 움직여 사람들이 엄청 막 바쁘게 돌아다녀요 신발도 바쁘다 보니 막 좀 봐 아 이 사람들 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왜 아 깜짝 왜 너무 눈물 왜 그랬어 아 깜짝 또 누군요 또 갔어 또 갔어 또 갔어 또 갔어 조심스럽게 차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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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퇴근 진짜 대박이다 여깄네 여기 밑에 여깄네 수현 아직도 못봤는데? 어? 고툭이 왔다 갔다 이거는 고툭이 왔다갔어요 고툭이 왔다갔어요 오 1, 2, 3, 4, 5, 6, 7, 8 어? 이상하다 1, 2, 3, 4, 5, 6, 7, 8 어? 그래서 어떻게 하나 더 생겼지? 8개밖에 없었는데 뭐지? 와 이거 어떻게 잡혔어 와 나야 내가 설렘을 봐줬다 저 노력을 봐서라도 와 여기서 열심히 찍고 있었는데 고텔 왜 이러세요 혜리 고텔 절대 못 찾지 혜리는 못 찾아 몇 분 남았어 1분 정도 남았어 1분 5초 마지막 다시 한 번 10 19 4 14 12 11 10 9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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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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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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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6 6 7 7 5 5 6 6 6 7